황글이의 TV 엄청난 지금 계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까 막 코스튬 바뀌고 이런 거 보고 싶었죠? 여러분 한번 볼까요? 우리 예쁜 거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신기해 잡음 들어온다고 코스튬 좀 보여달라고 네 여러분 우리 한번 게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아 이게 고레벨이 되면 고레벨이 되면요 여러분 자동 낚시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켜놓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낚시를 해서 어묵도 막 있고 어머 신기하다 이거 한번 게임하면 코스튬 보여주세요 아빠 다리 하셨네 그러고 보니 아 어떻게 알았지 예리엠 양반 다리라고 해주세요 예쁘죠? 고양이도 있어 자동 낚시를 잠깐 그만두겠습니다 오토 잠깐 중지하고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어떡해? 너무 귀여워 오토를 중지하고 낚시도 중지를 하겠습니다 뭐야 너무 막 좋아가지고 제가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킨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모자인 것 같은데? 여러분들이 저 토끼 닮았다고 했으니까 토끼를 한번 껴보고 토끼기 토끼기 어머 너무 귀엽다 근데 좀 여기 지역이 좀 어두운데 좀 밝은 곳 없나? 여기 시드니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이 저녁이라서 야간 배경인가 보다 그쵸? 야간 배경인 것 같아요 우리 차 나도 너무 귀엽다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 여자들은 이런 거 좋잖아요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토끼는 안 닮았어요 토끼 안 닮았어? 다람쥐 닮았어? 미안 알았어 미안해요 너무 알았어 그러면 그래 오늘 나한테 딱 어울리는 거 개구리 하자 개구리 개구리 닮았어 개구리 모자 이것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많이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만 안녕